많은 회사들이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죠. 그런데 일본의 거울 제조업체 고미는 좀 다른데요. 이들은 고객 만족을 넘어 사용자 만족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자신들의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과 실제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사용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 제품은 결국 외면받고 만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고미의 영업사원들은 틈만 나면 제품이 사용되는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현장 검증에 돌입하는데요. 사용자를 직접 만나 사용 후기를 묻기도 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제품이 어떻게 쓰이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확인하죠. 자 그럼 실제 현장 검증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고미의 엘리베이터용 거울이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거울은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하는 사람을 태우지 못하거나 문에 끼는 사고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요. 직원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거울이 도움이 되는지 물었죠. 그러자 뜻밖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당신이 말하기 전까지 거울이 있는지 조사 몰랐어요. 거울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별로 사용해 본 적이 없네요. 현장 검증을 통해 직원들은 설치만 해놓으면 사람이 거울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리고는 거울 사용법을 적은 스티커를 엘리베이터에 부착했습니다. 다시 현장에 방문했을 땐 많은 사람이 거울을 활용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또 한 번은 은행 ATM에 후방 확인용 거울을 달고 제품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러 출동했는데요. 설문 결과 사람들이 거울의 용도를 오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거울의 후방 확인 거울이라고 보기 쉽게 인쇄해 넣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이 거울을 활용해 수상한 사람이 뒤에서 훔쳐보는지 확인하게 되었죠. 이렇게 고민은 늘 사용자 만족을 외치며 현장에서 단 한 명의 사용자가 느끼는 불편함이라도 말끔히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고미에는 10년 이상 인기를 누리는 스테디셀러 상품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제품을 팔고 나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이제는 고미처럼 실제 사용자를 만나 그들의 오해와 불만을 샅샅이 찾아보세요. 사용자의 입꼬리가 올라가면 고객의 지갑은 절로 열리게 될 겁니다.